이번 주말 막바지 피서 가능합니다. 전국에 대부분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햇살이 내리쬐겠고요. 일요일 남부와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립니다. 다만 30도를 넘는 폭염에는 유의해서 즐기시는 게 좋겠습니다. 남해안과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한낮에 서울은 31도, 대구와 전주, 부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내일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매우 강합니다. 수십 분만 햇볕에 노출돼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. 선크림을 3시간마다 바르고 실내에서 자주 쉬어주시길 바랍니다.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빕니다. 수요일까지 강한 국지성 호우 형태로 이어지겠고요. 그 사이 더위도 식을 걸로 보입니다. 한편 현재 발생한 9호와 10호 태풍은 지금 예보로서는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